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제가 예상치 못하게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패턴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좀 목도 아프고 약도 먹고 약 말고 진행했던 방송이라서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어찌되었든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패턴을 좀 갈아치워야 될 것 같아요 갈아치우고 분위기도 다시 한번 좀 잡아보고 그런 시간 갖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적용하고 적용은 좀 쉽게 끝날 것 같아요 한 시간 안에 충분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패턴 넣기 전에 주변에 원래 도면이 다 없어가지고 제가 추가로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꼭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요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데까지만 해서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요렇게 프레임을 짜 놓고 요 안에 우리 배치도를 다 넣는 걸로 할게요 자꾸 외곽이 좀 정리가 덜 되어 있는 게 눈에 띄어 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그림자도 한번 켜보고 마지막에 넣으려고 했던 패턴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패턴을 좀 메인으로 아파트 적용하는 데 많이 가보셨겠지만 그렇게 패턴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또 오히려 단조로운 패턴으로 쭉 가게 되면은 또 너무 배치도가 단조로워 보이고 그래서 배치도 할 때 약간 좀 오버해서 패턴을 넣는 경우 그 경향이 좀 있긴 있거든요 이때도 지금 저희가 패턴을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넣었죠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넣은 것 같은데 아 여하튼 자 도로도 그룹으로 묶어서 도로관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로는 패턴 위로 올려야지 내부 도로 제어통상 자 레이어도 한번 싹 정리하고 패턴도 일단 우리가 추가했던 패턴들은 일단 꺼놓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지우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놔두고 도로도 여기로 도로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잔디가 깔리고 패턴이 밑에 쭉 따라 깔리는 그런 형상이죠 우리가 넣었던 패턴들을 일단은 다 제외하고 다 제외하고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두고 색을 좀 정리를 해서 갖다 붙일 필요가 있겠어요 너무 중구난방이라 가지고 이 녀석은 화이트라인 화이트라인 그린 패턴 이렇게 잔디 채널은 지워도 되겠죠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일단은 패턴 정리 중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도 작업하시다가 뭔가 좀 안풀리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작업하는 시간을 갖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한번 돌아보고 있는 중이죠 패턴을 일단 다 지우고 잔디 느낌도 약간 좀 채도를 빼서 차분하게 가볼까요 약간 옐로우 값 좀 추가를 하고 패턴 정리 중이죠 메인 패턴을 요놈으로 갈까해요 마지막에 깔았던 패턴이죠 요놈이 뭔가 좀 정리된 분위기가 차분하게 약간 좀 스케일이 조금 큰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요놈을 메인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여기 테니스 코트였죠 테니스 코트가 보자 하나 둘 세개 정도 붙어있는 형상인 것 같은데 요거부터 채워놓고 가도록 할게요 하나씩 좀 이렇게 뭔가 안풀리면 다른 쪽으로 한번 넘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투시도 조감도 작업할때도 배경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너무 거기 막 골싸매지 말고 다시 한번 잔디로 넘어갔다가 그리고 적용을 좀 하다가 또 배경을 또 한번 더 만진다든가 그런 식으로 테니스 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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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탑뷰 요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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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죠 뭐 컨트롤 v 해가지고 컨트롤 v 해가지고 요렇게 아 약간 넓게 잘라야 겠죠 테니스 치려면 앞뒤 공간도 이렇게 확보돼야 되니까 확보해서 컨트롤 j 자 메뉴로 올려가지고 정리할거 정리하고 패턴을 넣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면서 쭉 땡겨서 레이 하나 추가해서 Alt Edit Stroke 인사이드로 흰색으로 3px 3px 오케이 좋네요 굵기 신경 안쓰고 요걸 그대로 내려가지고 요 라인만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땡겨야지 안쪽으로 요렇게 쉽게 쉽게 가야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워주고 테니스 코트가 완성됐습니다 오케이 지우고 지우고 요놈을 갖다가 하에 3등분 해서 가져가죠 2코트 3코트 좀 길쭉하게 좀 길쭉하게 전에는 이거 작업할때 좀 스케일을 정확히 한다고 기 재고 막 이랬었는데 삽질 같더라구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네 생각이 듭니다 요점에 맞춰서 요렇게 수평을 맞춰주면 되겠죠 쭉 뭘 또 우아 역시 또 이렇게 오버액션 자 요렇게 넣으면 네 테니스 코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패턴 정리 중 요 위에다가 요렇게 색을 채워주면 테니스 코트가 완성이 되겠죠 색상은 초록색 요렇게 너무 좀 날리는 초록색이니까 차분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뭐 디테일을 추가한다 싶으면 이렇게 내부는 약간 밝게 해주는게 좋겠죠 라토 툴로 알트키 누르면 마이너스 네 선택 마이너스 됩니다 H U 코트 쪽은 밝게 됐네 적당히 그냥 아 여기 주민들 운동 공간이구나 뭐 요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자 코트 정리했고 그리고 이쪽 상가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상가가 보자 폰트2 폰트1 폰트1 폰트1에 다 나와있나 폰트2에 와있나 지하선에 있나 높이가 보자 하 6 Jac ו Auf 69 69 올라가고 74.5 사이트 내부 높이가 74 밑에 안然後 상가가 , 하부 근린생활시설 밑에 지하상가가 살짝 튀어나와서 요렇게 있고 여기 하부라고 되어있는데 상부에 근린생활시설 옥상이 이렇게 연결되어있어요. 약간 튀어나와서 1층 규모로 그거를 한번 표현해볼게요. 제가 배치소를 골라도 하필이면 아 왜 이렇게 복잡한 배치소를 골랐는지 좀 쉬운 걸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쉽게 쉽게 넘어가는 모습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거 튀어나온게 이제 1층 창가에 거시기 되겠죠. 패들값 확인은 안했죠. 여러분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녹화했던 자료들을 쭉 약간 편집하면서 구경을 해봤는데 약간은 좀 초보자들이 보기엔 좀 문제가 있는 방송이 아닌가 좀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강좌에도 댓글도 한 번씩 올라오고 저기 저한테 메일도 한 번씩 오는데 좀 이해하기 힘들다. 빠르다. 라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조금 약간 무리해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앞으로 좀 방송 스타일을 조금은 루즈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아까 낮에 너무 신나게 진행해도 내 혼자 신나고 보아도 이해하는 사람은 좁고 그쵸?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아. 몇몇 분들은 이제 재방송을 쭉 계속 들으면서 기존에 이런 일도 좀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실제로 많이 도움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실무방송? 근데 이건 실무가 아니잖아. 강좌인데 아 귀노나빠니 그래서 이벤트 하다 당첨 돼가지고 그려봤던 거죠 이건 강좌니까 패턴 놓고 그리고 요 패턴 정리하고 나무 넣는 거는 약간 좀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자 선택한 상태에서 추가로 선택할 때는 쉬프트 키 누르고 요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요런 이야기까지 좀 디테일하게 이미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생판 처음 보는 분들 이 기초 강좌를 안 보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보고 와라 또 맞는 말이지만 너무 불친절한 발상이 아닌가 아우 자꾸 막걸리 한잔에 엄청난 가스가 분출하네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 딱히 급할 것도 없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제 목소리도 그렇고 여하튼 여하튼 그래서 좀 제가 아직 좀 초창기 잖아요 그죠 초창기인데 어 서로 서로 지치지 않게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내 생각만 해서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가져보면서 포트2도 내려가고 이렇게 깔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자로 그림자를 넣어 줄게요 이것도 상가 색깔 추가했습니다 이것도 추가할게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외부 계단인데 이것도 색칠을 해서 어차피 약간 올라와서 형성이 될 것 같으니까 색을 채워서 F7번 누르면 그림자가 떨어지죠 그쵸 배치도 좀 너무 규모로 큰 거 내가 봤을때는 간단하다 싶었는데 규모가 컸던 거 같아 배치도는 앞으로 두세 번 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보분들을 위해서 의외로 배치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배치도가 내가 봤을때 포토샵에 정말 기초 같아요 기초 배치도를 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투시도로 들어가면 좀 수월하게 배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림자 빼려면 F7번 물론 이 F7번은 제가 만든 액션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액션키를 받고 싶은 신문은 기초 강좌에서 제 강좌를 몇 개 보시면 금세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림자 경비실이니까 뭐 1층 규모로 이정도 이것도 많이 따르트린 것 같은데 이정도 여기서 뭐 상가도 1층 규모라고 아까 말했죠 밑에 지하상가가 1층이 있고 이게 1층 지하상가고 이게 2층 지하 2층 상가인거죠 여기서도 출입이 가능한 자 여기는 선택해서 조금 더 빼줄게요 그림자를 요런 계단실 같은거는 디테일을 요렇게 약간 추가해주면 더 좋겠죠 요렇게 벌려서 그림자를 요렇게 빌려서 그림자를 이렇게 빼주면 상가 디테일이 약간 더 그림자가 그럴듯하게 올라오죠 라소 툴로 여기에 있는 그림자는 높은 데니까 1층이고 그림자를 좀 더 떨어뜨리면 여러분 이해 가실 겁니다 요렇게 떨어뜨려서 요 상가도 원래 디테일이 좀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 건물 빼고 색상은 약간 그냥 죽이는 걸로 갈게요 원래 이것도 좀 꾸미고 이런게 있는데 초보분들한테 요번에 제가 설명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안건은 패턴 정리하고 수목 조경하기 요거거든요 주변 정리하는거 하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일단 뛰어넘고 아 요렇게 돼도 벌써 정리가 좀 된거 같죠 아 이제 좀 마음이 좀 차분해졌네요 저는 뭔가 작업을 할 때 뭔가 하나씩 정리가 돼야지 이 작업이 진행이 좀 원활한 거 같아요 자기 각자 자기 작업 스타일이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턴을 요게 메인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패턴을 기준으로 이제 계속 작업을 하는거죠 요런거는 도로와 연계해서 M툴로 원형 선택 둘로 중심부터 가려면 그냥 하면 이렇게 원이 모서리부터 시작하는데 Alt키를 누르면 중심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거기서 Shift키 같이 눌러주면 딱 정원으로 가운데서 이렇게 쉽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도로 도로관련 아 도로관련을 레이마스크를 씌울게요 Ctrl 아예 뒤집어주면 요렇게 깔끔하게 끝부분 딱 맞춰주면 좋겠죠 확 잘렸다 잘리면서 요부분이 나타났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하긴 모든 사람이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인도가 깔려 버렸네 여기 인도죠 인도 그걸 올려주고 인도도 요걸로 색을 채워야되겠어요 아 투명도가 거의 안붙고 있었네요 요거 회색은 또 뭐지 컨트롤 킹 누르고 콕 찍으면 이렇게 뜨죠 인도 채널도 필요가 없죠 인도 깔았으니까 요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원패턴은 그대로 살아나는 걸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도 잔디블럭으로 채우죠 채우고 나면 좀 더 정리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잔디블럭 구글에서 잔디블럭 잔디블럭 이 블럭 검색해가지고 이미지 자 이렇게 잔디블럭 복사해온 걸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괜찮습니다 조그맣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수준인 것 같아요 좀 약간 넓게 가져갈게요 홍보요 오늘은 여기저기 좀 안 뿌렸어요 그냥 평소 하던 것처럼 그럼 네 자 컨트롤 T 자 약간 줄여서 요렇게 아 아니다 수평으로 일단 가고 아우 징글징글 하죠 어둡게 한 번 줘볼까요 잔디 색을 뽑아야 되겠죠 요렇게 응 이정도 톤 좀 징그럽다 그냥 초록색 그물같이 보인다 그쵸 마케팅 부족이 괜찮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너무 헤매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실망한 것 같아요 뭔가 3,4주 연속으로 뭔가 빵빵 터트려줘야지 야 이거 뭔가 끈질게 있는데 라는 느낌이 딱 들건데 요런 느낌 그냥 잔 그냥 잔 그 주차장이 아니라 잔디블럭이 깔려있는 주차장 이라는 느낌만 주면 됩니다 자 자 요렇게 잘하셨어요 저번 시간에 그다지 들을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약 먹고 목 아프고 헤매이기만 했던 이런 그런 시간들 외부 주차장이 두군데 밖에 없죠 다 지하주차장으로 요거는 지울께요 자 요기도 보니까 내부 도로가 여기까지 밀고 들어오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도로연장 생명 연장의 꿈 도로연장의 꿈 요렇게 들어와서 여기 알 수 없는 로타리 같은게 한군데 있고 계단 있고 요렇게 그래서 이 앞으로 쭉 그냥 도로 생도로 이쪽엔 차들이 왔다갔다 하는 생도로가 되겠네요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레이어 마스크 씩어서 가져올게요 컨트롤 J 요렇게 하면 되겠네 요런거는 뭐 굳이 설명 안할게요 여러분 다 보시고 이해하실 분들은 금방 이해하시겠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여기 패턴 맞겠네 제가 처음 할 때부터 자꾸 나갔어야 되는 부분은 놓친 부분이라 가지고 요렇게 도로 추가하고 이쪽은 패턴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아 그럼 여기도 잔디겠죠 요렇게 조금씩 수정하면서 수정하면서 작업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잔디 어 잔디 이렇게 가져와서 생글챙 오케이 잔디 오케이 자 이렇게 도로하고 잔디 추가 됐고 좀 더 패턴이 정리돼 보이죠 이제 패턴만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오늘 소개 목적을 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는 막 이렇게 패턴들을 추가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쪽을 뭔가 꾸민다고 했었는데 이제 반대라는 접근을 해 볼게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패턴을 먼저 완성해 두고 주변을 처리하는 걸로 가운데 패턴을 좀 약간 붉은 톤으로 가져와 가지고 깔끔하게 쫙 이어주는 느낌 하 어떤 패턴을 한번 또 가지고 와볼까요 우리 그때 검색했던 인도 패턴 자 영어로 우리 저기 아키보이님이 알려주신 영어로 저기 패턴에 들어갈 예쁜 패턴이 어떤게 있을까 사실 꼭 저렇게 패턴이 의리의리하게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요런 것도 아 요거 요걸로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아 간만에 내가 좋아하는게 나왔네요 에헤이 이미지 보기 눌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지 보기 오케이 자 바탕을 맨에 땡겨가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페이빙 텍스처 페이빙 텍스처 저번 시간에 쳤던거네요 관련 이미지 뭔가 심플한데 그 안에서 뭔가 더 추가해줄 수 있는 고런 느낌 아 이거 우리 넣었던거죠 사암느낌 자 가운데 아 그건 그릴 수 밖에 없구나 내가 내가 그려야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패턴 이구나 이런 이렇게 제가 내 스스로 그려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좌절하는데 그죠 자 요걸로 메인패턴 한번 쭉 꾸며볼게요 이 안에 라인도 좀 굳고 임의로 임의로 라인을 또 굳고 해가지고 어 추가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약간 줄여서 컨트롤 A 자 락소 툴로 패드값 한 8정도 주고 요렇게 자 툭툭 던져 넣을게요 요렇게 요 라인을 타고 넘어가는 요 가운데도 요렇게 한바퀴 돌아가는 패턴 쭉쭉쭉 꾸겨져서 요렇게 요걸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패턴도 일단 끄고 패턴도 끄고 그리고 그림자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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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녀석도 끄고 오케이 매직봉으로 여기부터 요렇게 이어지는 요 라인하고 쭉 떨어져서 요것도 같이 요렇게 쭉 이어 요거는 잊지 말까 요거는 잊지 말죠 잊지 말고 요렇게 연결 돼서 요까지 요거 요까지 말고 요까지 요까지 아니다 요 바깥에까지 바깥 라인까지 요렇게 이어지는 큰 라인 라소 툴로 여기는 좀 정리를 해 줄게요 요까진 들어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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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까 요 녀석의 레이어 마스크를 쏠랑 씌워주면 요렇게 이제 요런것도 정리해 줘야 되겠죠 라소 툴로 라소 툴로 검색으로 채워주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예 아 금방 버퍼가 좀 쩔었죠 요렇게 잔디 영역이 좀 지저분하게 튀어 나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뭐냐 라소 툴로 따지 않고 매직봉으로 땄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영역이 좀 섞여 있어요 예 요런 것들은 사실 눈에 띄는 곳은 정리를 해 주는게 좋죠 근데 사실 출력하면 안 나오긴 안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요렇게 큰 패턴 부위는 요렇게 정리를 해 주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약속 래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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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 가사